2008년 2월 10일, 방화에 의해 숙례문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즉각 숙례문 복구단을 구성했습니다. 전문인력과 최총단 장비들을 동원해 피해 현황을 조사 기록하는 동시에 부재들을 안전하게 수습했습니다. 2008년 5월 20일, 문화재청은 숙례문 복구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전 모습으로의 복구. 숙례문은 복구 후에도 국보 1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조선 건축 미술의 백미로 꼽히며 대한민국 서울의 얼굴이 되어온 숙례문. 조선건국 4년 후인 1396년, 태조는 수도 한양을 방해하기 위해 성곽을 쌓고 사대문과 사소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 방향의 정문인 사대문 중 남쪽의 정문이 숙례문입니다. 예절을 존중하여 높이 기리는 문. 숙례문은 태조 7년에 완성된 후 세종 29년과 성종 10년에 중수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숙례문의 가장 옛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1692년에 제작된 남지 기로회도입니다. 숙례문의 2층 문루와 지금은 사라진 남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진을 통해 숙례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1895년 숙례문은 여전히 도성의 정문으로 양옆에 성곽을 거느린 채 우뚝 서 있습니다. 1900년대 숙례문의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개화의 물결 속에 설로가 놓으면서 숙례문 아래도 전차가 지나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1907년 고종이 퇴위하자 일제는 즉시 숙례문 양옆의 성곽을 헐어 없앱니다. 주위를 에둘러 철로가 생기고 숙례문은 섬이 되고 맙니다. 1950년 또 한 번 절차절명의 위기를 났습니다.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숙례문은 육축과 문무의 심각한 훼손을 입습니다. 1952년과 54년 두 차례에 걸친 긴급포수 후 1961년에는 대대적인 해체 수리공사가 시작됩니다. 종전 후 힘겨웠던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기술진이 참가한 대공사였습니다. 그리고 1963년 지난 5월 14일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의 중수공사가 1년 10개월 만에 완공되어 그 준공식이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숙례문은 대한민국 서울의 얼굴로 다시 우뚝 섰습니다. 평탄치 않았던 600여 년의 세월 숙례문은 생명에 깃든 존재로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긍심 역시 역사적 책임감이라는 두터운 갑옷으로 무장하고 숙례문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어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더욱 견고해진 숙례문 숙례문은 변함없이 대한민국 서울의 얼굴로 영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